여러분 반갑습니다 희암부부 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빈 옛날에 초창기에 만든 시멘트 화분에 이렇게 흙을 채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요 마사가 거의 8 대 1 에서 마사 9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를 제가 미리 담아왔구요 여기에 오늘 이 아이들을 심어줄 거에요 블랙탑 블랙탑 제가 아까 그 유리볼 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그 속과 낸 아이들이 거든요 이 속과서 좀 말려 뒀더니만 이렇게 또 조금 새뿌리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뿌리고 있으시죠 자 요하일을 딱 털고 일단 크니까 가운데로 포인트를 잡는게 좀 큰 애가 일단은 제가 있으면 있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 여기 많이 못 씻겠네요 일단 옆으로 제기하느라 자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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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다가 음 요하이신 거에요 요하이신 거에요 왜냐면 다 못 씻겠네 했는데 정말 얘가 큼지막해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지겠네요 그렇다고 달랑 두개 심기는 좀 아쉽고 해삭 여기 또 이렇게 심어지겠네요 얘도 보면 올라오고 있죠 잠뿌리들 이쪽에 가운데로 가운데로 심어드릴게요 여기 가운데로 심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는 좀 더 좀 더 작은 애를 어머 여기에 줄기 자르는데 여기 실풀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잠뿌리 이렇게 잔뜩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잘 볼까요 잠뿌리 막 올라오죠 요런 아이들 여기다가 한켠에 이렇게 이렇게 쭉 이 아이가 자구가 나온 양 살포시 속여주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틈에다가도 이렇게 꼽아주고 얘도 여기다 살포시 꼽아주고 네 꼽아주고 자구 은근슬쩍 제가 속인다고 속아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게 자구가 다른 데다가 심을 데가 없어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살포시 꼽아놓는 거예요 제가 속인다고 이 아이들이 속아지겠어요 그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옷이 안으로 들어가고 자 오늘은 이렇게 꾸며봤어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블랙탑이 다 블랙탑인데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도 또 요게 블랙탑이고 다 블랙탑이지만 요 아이들은 같아 보이지만 요기 또 입장이 물들지 않은 앤 또 아닌 것 같고 요 봉우리에서 입장이 들어도 뽕뽕하게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니까 아닌 듯하고 또 다른 행위 같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자 요렇게 해서 어떠신가요 예 오늘은 요렇게 매력있는 블랙탑 바이솀로 심어봤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듬성 듬성 심는게 저의 권식을 위해서 그렇게 심어주는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빼곡하게 너무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빼곡이를 심어보네요 자 서로 각각 같은 아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몇몇 아이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 아이랑 또 요 아이랑 다르고 요 아이도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블랙탑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자구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자구를 속여서 요렇게 예 심어준 거고 적시만 아이를 이렇게 꼽아둔 거고요 여기도 그렇고 요 아이는 정말 이 아이가 달고 있는 자구예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다른게 아닙니다 ㅎㅎ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블랙탑을 또 옛날에 추창기에 심어놓은 이렇게 시멘트 화분이 비어 있어서 요렇게 또 한번 구성을 해 봅니다 요렇게 심어본 블랙탑 합식 너무 예쁘죠 자 오늘도 요렇게 마감해 볼게요 히암부부에 이렇게 블랙탑 심기 예 자구 번식 하나에 떼어서 이렇게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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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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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